안녕하세요. 시아 영상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 카메라의 작은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좀 더 큰 화면에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필드모니터입니다. 이번에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무선에 더하기 필드모니터 제품인데요.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볼까요? 필드모니터는 상황에 따라서 작은 것부터 7인치 혹은 더 큰 제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필드모니터는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돼서 부착해서 가져다니게 되면 모르겠지만 먼 거리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또 다른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전에 리뷰했던 무선 영상 송수신장치라는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브랜드는 폴리랜드 제품이 좀 있습니다. 케이블을 길게 세팅하기 힘든 야이나 동선이 복잡한 강연장, 실내 뭐 이런 데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연결해 갖고 이제 멀티 카메라로 라이브 방송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죠. 무엇보다 이제 수십 미터의 케이블을 세팅하고 철수하는 것은 굉장히 일이고요. 이게 부피도 그렇지만 촬영 중에 이제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나 이런 것까지 무선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HDMI 케이블도 15미터 이상 되면은 증폭장치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굵고 무거운 SDI 케이블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단자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단자에 맞는 카메라와 스위처와 부가적인 장비들까지 모두 이제 교체를 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세팅상의 문제가 굉장히 커질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겨울철에 미디어 파사트 공연을 라이브로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야외 공연을 실내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었거든요. 근데 지도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두 대의 카메라 중에 하나는 이제 좀 가까운데 하나는 길게 영상 케이블을 연결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직선거리로는 한 20미터 정도였긴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유리도 있고 웅덩이 같은 호수도 있어갖고 장애물이 좀 많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유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기존 연도 같은 경우에는 한 50미터 이상의 케이블을 아마 썼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케이블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SDI 케이블을 깔아야 되는데 50미터라면은 부피가 진짜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게 된 것이 바로 홀리랜드의 마스 300이었습니다. 두꺼운 케이블을 세팅할 필요도 없이 간단한 무선 장비만으로 세팅이 가능해서 완전히 편리했죠. 이렇게 촬영 외에도 촬영하는 장면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수신기를 필드모니터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배터리를 각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겁고 이거를 장착해야 되는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특화된 필드모니터를 한번 구입을 해서 산동안 사용했었는데 그래서 이 모니터에 홀리랜드 마스를 부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좀 불편함은 있었죠. 이런 불편함이 저만은 아니었는지 홀리랜드에서도 고화질 필드모니터에다가 송수신기 기능을 같이 넣은 제품을 선보였는데 그게 바로 마스의 M1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신제품인 마스의 M1 Enhanced가 출시가 되었죠. 이런 제품인데요. 무선으로 영상을 받아서 바로 볼 수 있는 필드모니터 그리고 무선 영상 송수신장치가 같이 있는 제품입니다. 터치가 되는 모니터를 갖고 있고요. 5.5인치급의 컴팩트하고 가벼운 무게는 굉장히 사용성이 좋습니다. 간단한 설정으로 송신, 수신 모두 세팅이 가능해서 마스의 M1 Enhanced 두 개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송신기 혹은 수신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자도 모니터를 보면서 촬영하는 것을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홀리랜드 M1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 제품과 무엇이 달라졌냐 하면 이거는 약간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외관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위에서 보면 깜찍하게 짧은 안테나가 이렇게 두 개가 땅땅 있고요. 각자 분리가 가능하며 다른 안테나로 교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좌측에는 HDMI 인, 아웃 단자가 있어서 연결해서 추가로 다른 장치를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루플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는 거라서 다른 장치.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장치여서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쪽에는 USB와 오디오 출력 단자가 있으며 하단 측면에 4분의 1 나사 홀이 있어서 필요한 위치에 고정이 딱 가능합니다. 후면은 중앙에 F 배터리 홀더가 있고요. SDI 인 단자가 있으며 DC 인과 아웃 단자가 있어서 여기서 빼갖고 카메라 등의 전원을 바로 공급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결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마스 M1과 M1 두 개의 제품 이 헬스 전환 M1 제품 서로를 손신기와 수신기로 각각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스 300이나 400 제품을 마스의 M1 제품과 결합을 해서 각자 손신기나 수신기 왔다 갔다 교차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스 M1만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렛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홀리뷰 앱을 설치를 하면요.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서 M1의 영상을 수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꾸로는 이 경우는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M1에서 바로 송신을 해갖고 스마트폰이나 디바이스에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4개까지 가능하다고 그래요. 아쉽게도 마스 X 제가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기존의 마스 M1과 거의 동일하게 좋은 기능들이 대부분이지만 마스 1, M1이죠. M1 인헨스드 모델이 무엇이 더 업그레이드 되었냐 하면 새로운 홀리 OS를 탑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UI 등이 굉장히 좀 달라졌고요. 기능이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정확한 색 영역을 표현해주는 고사양 필드 모니터가 갖고 있는 그런 활용성들이 많아졌는데요. 덕분에 1000 니트나 되는 밝은 화면에 좋은 화질의 모니터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실제 활용도를 본다면 기본적으로 5.5 인치급으로서 굉장히 컴팩트한 필드 모니터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디든 갖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부담이 없고 부착하기도 가벼운 편입니다. 터치로 메뉴 조작이 되고 상당히 쓸만한 메뉴가 많이 이렇게 있죠. 보시면 파형 히스토그램 백터스코프 및 하이라이트를 방지해두는 지브라 패턴을 보여주거나 매뉴얼 포커스 피킹을 해주고 촬영 비용에 따른 영역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것 그리고 3D 럿을 입력해주거나 지정해서 사용해주는 것 그리고 격자 그리고 아나모핑 렌즈 사용을 위해서 프리뷰를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상하 이미지를 플립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제조 과정에서도 컬러 보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RGB 게인을 미세 조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색감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에 신제품에 조금 더 관심을 둘만한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상하 회전 외에도 좌우로 뒤지는 플립 기능이 된다면 셀프 촬영이나 이렇게 셀프로 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플리즈 기능 같은 게 좀 있는 모니터들이 있는데 이게 있으면은 모니터링을 고정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의외로 좋은데 약간 빠져있는 기능이 아쉽긴 합니다. 근데 대신에 특이하게 모니터가 이게 메인 기능이긴 한데 녹화가 된다는 거예요. 레코더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메모리 넣는 부분은 없는데도 약 한 2분 가량을 화면 녹화를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영상을 빼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녹화를 하거나 전원을 껐다 키면은 다시 리셋되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냥 모니터링 용도, 영상 모니터링 하는 용도인데 잠깐 보여줄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종 유용합니다. 이게 또 HDMI 아웃 단자가 있으니까 외부로, 외코더로 연결해서 녹화를 한다면 빼낼 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종종 카메라 리뷰, 카메라에 나오는 거를 리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잠깐이라도 되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이거 좀 업그레이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메뉴의 UI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M1을 이제 통신기로 세팅을 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수신을 한다면 이렇게 홀리뷰 앱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좋죠. 근데 이거는 좌우 뒤집기 기능이 있네요. 필드 모니터가 필요할까 싶긴 하지만 한번 사용해보면 그 편리함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무선 영상 송수신이 된다면 전문 영상 제작자가 아니라고 해도 클리에이터들에게도 정말 다양한 활용신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업그레이드된 고사양 필드 모니터에 무선 송수신이 가능한 넓은 활용도를 생각하면 분명히 이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야 영상 공작소에서는 더 쓸만한 장비나 솔루션 그리고 강의를 좀 준비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